오라마트들을 큰 사이즈의 제품부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편집으로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습은 아니야 그래? 난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되게 옛날 느낌 난다 이거 그치 옛날 사진 같지? 어때 루다야 재밌어? 신기해? 루다야 뭐해? 오늘 뭐하는지 알아 우리?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할까 파티 재밌겠지? 코스튬 하고 넣을거야 루다씨 아빠 여기 매트 좀 닦을게 잠깐만 비교해 줄래? 루다가 닦을거야? 자 가봐 아빠 보여줄게 일단 자 가봐 루다야 여기 틈새 같은 데 있잖아 이런 틈새를 빡빡빡 닦아야 돼 이렇게 빡빡빡 해봐 그렇지 잘한다 뭐하는거야? 한번 터는거야? 그렇지 아이고 잘 닦네 여기도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다 컸네 이제 스스로 자기가 놓는 데는 자기가 닦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닦으세요 알았죠? 루다야 짜라잔 산타복이에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누구야? 아이고 이뻐라 좀 이따가 저작도에 한번 완벽히 입어보자 우리 알았지? 유다야 유다야 아빠는 잘거야 소식 그녀는 그렇게 하居하게 구석구석 왜? 니가 자꾸 바닥에 치니까만 있어 봤지 이르다씨 집 좀 소개시켜주세요 집 안에 어떻게 생기셨나요? 아빠 비계 놓고 옆에는 인형들 놓고 이렇게 주무시는군요 어 그래요? 들어가세요 집에 들어가시죠 집에 주무시러 졸려 졸려 이봐 어디 사람 얼굴 때려 이놈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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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때리면 안 돼요 알겠죠?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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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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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엄마 엄마 저럴 때만 다 찾아 손 손 손 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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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찾기 시작한다 어 누나야 저거 봐 눈사람 있어 누나야 줘봐 누나야 춤추고 있어 자아 눈사람한테 한번 가볼까 짜자잔 누구까 어? 누들부야 나 눈사람이야 누들부야 이리 와봐 엄마 앞에 있잖아 야 엄마가 이거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건데 알았어 알았어 유르다씨 그래도 조금 적응 됐나 보다 엄마 손 잡아봐 아 만졌어 엄마랑 인사하는 거야 유르다야 이제 완전 적응했다 너야 엄마랑 손 잡고 걸어가자 된다 엄마 엄마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 루돌프에요 왜 산타 썰메 안 끌고 여기 왔어요 루돌프씨 네 이게 뭔 소리야 저쪽 방에서 소리 들렸어 산타가 루다 잡으러 왔나 아빠가 한번 가볼게 알았지? 기다려 혹시 누구야? 루돌프야 살려줘 무슨 소리야 루돌프야 루돌프야 저쪽 바빠 루다야 갔다 달려줘 루다야 달려줘 루다야 달려줘 루다야 달려줘 달려줘 루다야 루다야 아빠 무슨일이야? 루다야 살려줘 아씨 아 유튜브 하겠네 나 파는 자괴가 된다 근데 재밌네 우리가 루다 아니고 유튜브 아니면 이거 해보겠어 그러니까 루다 이리 오세요 괜찮아? 루다야? 그래도 그건 사람 모양이라 그러니까 루다가 자기한테 가네 그래 아이고 아이고 루다야 안 무서웠어? 아이고 루다 자 다음 코스 이쁜 사진찍기 이제 루다야 아빠 갈게 아빠 간다 루다 아빠 갈게 아빠 갈게 산타 아버지 같이 갈아 봐 루다 루다 사진찍네요 루다 여기 봐봐 아이고 예뻐라 루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이뻐요 루다야 어이 루다야 루다야 키면 노래도 나와 볼래? 루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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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놓을게 신났네 우리 루다 재밌어요 루다야 루다야 어 어이 루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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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 씨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우리 루다네 가족 첫 파티하니 파티를 했어요 루다의 첫 크리스마스니까 작년에 우리 둘이 있을 때는 루돌프 모자 쓰고 돼지고기 스테이크 먹었어요 근데 올해는 루다가 배 밖으로 나와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루다를 아껴주신 전 세계의 많은 루팡님들한테 인사해 크리스마스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크리스마스 인사해 크리스마스 오이 치우치 메리 크리스마스